야 레드모어 더 럭스가 봐봐 맞대를 이긴다니까? 트위치가 맞다이가 약한 애가 아니에요 짤짤이가 약한거지 아 병신 캐릭터 평타 안맞는거 봐 오 쉣! 깔끔하네요 첫판부터 오늘 쭉 올라갑시다 처음와서 그런데 여기 데프트 개인 방송인가요? 아쉽게도 아니네요 캐리 아 쩌졌다 이거 아 와드 했어야 되는데 아 저거 못다? 야 왜 갔어 왜 갔어 아 뭐해 아 뭐해 아 진짜 다 먹다 와 천원이야 천원 야야야 왜 들어가 어 뭐야 이게 각이었다고? 오우 쉣 아 아 아 아니 진짜 아 아 아 아 아 존나 휘둘린다 우리 그냥 아군이 당했습니다 쯧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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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아 데뷔 아 퍼블 좋아요 그렇지 좋아요 레이스 그냥 위에 버스 타자 우리 할라 하지 말고 아 그걸 왜 찍어 와 진짜 뭐야 아 빼앗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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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에반데 이거 와 쟤 뭐하냐 진짜 넌 씨발 아 진짜 와우 고맙습니다 어 저거 뭐야 와 궁이 저렇게 씹히네 아 진짜 에반데 으이스 표식 하나만 어 어 우맛있어요 으이스 정신이 나구만 그냥 아 이거 왜 먹어 도망가 어쩌라고 이블린 시팅받고 저정도면 AD겜 맞지 아 게임 조졌는데 이거 네이스 좋아요 좀 끌어 좀 그냥 멀리서 와 진짜 아 몸으로 막지 카타 줘라 카타 네이스 저 정글이 먹어도 괜찮아 지화나 사용사 설정에 괴물주의 저격 대기방에 마스터랑 챌린저 대기중인데 뭐냐 이거 진짜? 예반데 왜 그러고 살아 아 그냥 쏠레 가러 가 나한테 왜그래 날 못살게 구는 거야 어쩐지 내가 여기서 똥 썰어 그럼 상대 챌린저 부캐를 저격한 사람이 있었나보네 어쩐지 내가 다이아에서 똥 쌀 리가 없잖아 여인스 그렇지 여인스 좋았다 여인스 좋았다 그러시다 여기까지 내가 킬 못먹은게 좀 아쉽다 오 쉣 레이빅톤 진짜 믿고 있었다구 아 이거 지는 안타인데 아 왜이렇게 싸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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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트야 왜그래 아까부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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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노딜이야 이새끼 병신이야 얘 얘 붙어 어어 아 아 이레일이 와주지 저거 아 이레일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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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세주야 뭐하니 너 아 잠깐만 아 레고 존나이반데 아 씨 아 레고 다 밟았어 아 아 아 씨 아 아 진짜 아니고 져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이거 왜 줘야 돼 아 진짜 아 아 진짜 이레일이야 너무한다 진짜 아 아 아 왜 내 안 빼 바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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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이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저거 못 잡았네 아 씨발 아 아 진짜 아 씨발 아 네이스 좋아요 아 풀 썼다 나쁘지 않아 풀 두개 뺐어 어 아 씨발 제이스 여기 봐줘 아 아깝다 아 이블링 못 썼어 변이때매 와 저게 저렇게 패스 받은 레이스 와 환장하겠네 아 아 씨발 진짜 아 텔터 썼네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 스트레스 좋나바다 아 진공 어림도 없지 오 캐리 캐리 십캐리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